우즈베킴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구요. 공연단 이름이 우즈베킴. 우즈베킴이라는 공연단이 되겠습니다. 1999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나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연이구요. 국내뿐만이 아니고 우즈베키스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도 많이 참가를 해서 상을 받은 국제적인 예술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팀은 우즈베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타슈켄트 공연단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슈켄트 공연단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타라자자자ls sitcom 타슈켄트 공연단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dramatic는 Psalx의 불Ac veo Peridive가 아멘 Öğle şerde acasız ge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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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